안녕하세요. 다양한 리뷰로 가득 찬미 다리미입니다. 오늘은 레몬 맛이 나는 리얼 버닝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는 잘 붓는 체질이어가지고 리얼 버닝티를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. 이 보틀도 1뿌러스 1으로 같이 들어있더라고요. 물에 타서 먹는 거라서 조금만 넣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운동할 때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갈증 해소에도 좋고 땀도 더욱 잘 난다고 하니까요. 맛이 별로면 진짜 손이 안 갈 텐데 레몬 맛이 나면서 정말 맛있습니다. 저는 물 대신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.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흔들어서 마시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